안녕하세요. 부동산학기론 심화강좌 제8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의 주제는 531페이지에 수익방식 중에 수익한원법이라는 놀이가 나옵니다. 수익한원법 학교에서는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분야가 수익한원법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건드릴 수 있는 내용만 규칙문제를 중심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너무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게 산방식인 것 같아요. 그 의의가 있어요.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의의, 두 번째 줄까지 말한다까지 꼭 알고 계셔야 돼. 단어를 잘 보셔야 돼. 수익한원법이란 장례란 말이 나왔죠. 장례를 과거에, 옛날 문제에 보면 지난 1년 동안에 과거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익한원법은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사고방식이 반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물건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실증된 내용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수익한원법은 수익인데 수익이 과거에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한 수익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방식 거래사례랑 종료, 접근원리가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명칭 하나하나마다 장례란 말이 나왔어요. 장례 산출할 걸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순수익이에요. 순수익. 순수익이 뭐냐면 투자론에서 공부하셨던 순영업소득에 대한 논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 나왔죠.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그대로 법조문 내면서 할인이라는 칸에다가 가로를 친 적이 있었어요. 할인하여 대사물과 뭐를 구하는 거고 역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조문입니다. 그거를 해석을 하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장례란 말이 나왔죠. 장례 산출할 걸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 이렇게 나왔네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에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이게 뭐라고요? 법론상 규정되어 있는 수익환원법의 정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수익이 뭐고 미래 현금 흐름이 뭐라는 것은 이미 다 공부를 하셨어. 어디서 하셨냐? 투자론에서. 투자론은 거기 가액 순조나 했었죠.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종업소득, 세전, 세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무슨 투자? 총투자. 기억 안 나시겠지만 총투자랑 같은 말이 부동산 가격이다라고 했었고요. 이거는 세전 현금 흐름, 세후 현금 흐름이에요. 이건 무슨 투자? 지분 투자 논리입니다. 대충 써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아마 인식이 되실 거야. 그러면 이제 순수익은 뭘 말하냐? 순종업소득을 말하는 거야. 이게 순종업소득이 NOI라고 그러죠. 영어로 Net Operate to Income이다 이렇게 나와요. 순종업소득 이렇게 투자론에서 언어 그대로 번역해서 순종업소득 하는데 순종업소득을 입법화시킬 때 입법화시킬 때 이거를 법률상 규정으로 순수익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기 순종업소득을 말하고요. 그 미래 현금 흐름은 뭐냐면 캐시플로거든요. 현금 흐름. 세전도 현금 흐름이고 세후도 현금 흐름이야. 그럼 현금 흐름이란 말은 세전과 세후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수익환원법에 의한 부동산 가요 구할 때는 순수익을 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고 세전과 세후 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더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때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럼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을 했는데 이거를 환원하고 할인인데 순수익의 짝꿍은 환원이에요. 그리고 미래 현금으로 짝꿍은 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학문적으로 이게 시험에 내지는 않겠지만 왼쪽에 순수익을 환원해서 가액 구하는 걸 그걸 직접 환원법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법률, 실무 지침에 보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 우리 시험에서. 왜냐하면 순수익을 환원하면 이거를 가면 바로 부동산 가격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는데 그런데 세전과 세후를 가지고 할인해서 구하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분 가격에 나와. 지분 가격에다가 다시 저당가를 더해줘야 되는 과정이 생기고요. 그 밖의 또 절차적으로 복잡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첫 번째는 수익 환원법을 정리할 때 먼저 법률상 조문 장례 순수익 환원, 미래 현금 환원하여 할인하여 가액 구하는 거다. 이거 단어 자체를 어떻게 장난치는지를 시험장에서의 골라낼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왼쪽 라인과 오른쪽 라인인데 우리가 내용상으로 오른쪽 라인은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미래 순수익을 환원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이 구조, 이 라인만 가지고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에는 직접 환원법이라고 모르고 나왔는데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에 대한 그 공식도 잘못된 공식입니다. 책에 잘못 알고 쓴 것 같고요. 우리는 뭐만 가지고 하냐면 직접 환원법에 나오는 구조만 가지고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방금 전에 공부하셨던 수익 환원법에 대한 정의 있죠. 법률상 정의 하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 개념 두 번째는 그 개념을 통해서 나온 수익 가격에 대한 논리죠. 수익 환원법을 통해서 구한 가격은 우리가 수익 가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순수익입니다. 장래 예상 순수익이야. 우리가 공부하셨던 순영업소득이 됩니다. 이거를 뭐한다? 환원한다. 환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당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장래의 수익이니까 이거를 기준이점을 현재의 가치로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수익을 가격을 구할 때 땡기기 위한 거. 미래의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구하기가 내용이다 보니까 그때 환원이라고 그러고 그때 적용되는 이유를 환원 이용을 이렇게 됩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구조는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 내용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순수익이 증가하면 당연히 수익값도 높아지겠지. 환원율이 증가하면 수익값 낮아지잖아. 아래하고 결과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순수익이 뭔지는 우리가 공부하셨죠. 그래서 계산 문제를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 낼 때는 순수익을 구해야 되고 환원율도 구해야 되는 과정이 생겨요. 근데 순수익에 대한 논리는 출제은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왜? 순수익이 순영업소다 그랬죠. 무슨 자료가 주어지겠어? 가능총소득 자료가 주어져. 가능총소득에서부터 순이 나오려면 공시를 빼고 영업경비를 빼서 구하는 과정에 대한 논리로 그래서 투자론에 대한 현금 흐름에 대한 분석이 있죠. 이거를 잘 하시다 보면 감정평가 나오는 수익환원법도 그냥 보너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투자론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또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익이 뭔지는 확인이 된 상태야. 가능해서부터 경비빼고 공시를 빼고 경비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수익환원법에 출전해 신경 쓰는 파트는 이거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구할 때 적용되는 환원율이 있죠. 이걸 강조하는 거야. 환원율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순수익에 대한 논리를 책에 밑에 531페 하단부에 나온 거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532페이지 환원률을 가지고 정리만 하시면 돼요. 환원율. 첫 번째로 환원률에 대한 개념이죠. 환원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환원률의 구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 이 구조도 옛날에 가로치 문제가 나옵니다. 환원률은 거기에 532페이지 보면 맨 밑에 환원률은 자본순위를 풀어서 자본회수로 돼 있죠.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본순위를 보고 회수로 뭐라는 것까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러니까 환원률에 대한 논리를 보면 구조가 환원률은 자본수익률하고 자본회수율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투자금융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자본이란 말은 투자자본을 말하겠죠.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이야. 그게 이유리입니다.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에 차지한 비율을 우리가 자본수익률인데 금융상으로 보면 은행에서 은행 입장에서 볼까요. 은행에 대출을 해줬어. 대출을 얼마 해줬다. 예를 들어서 1억을 해줬다. 차입자한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차입을 1억 빌려줬으면 회수를 해야 되잖아. 그때 뭐하고 뭐하는 회수예요. 원금도 빌려준 원금도 기간별로 나눠서 회수하고요. 빌려준 돈의 대가를 받죠. 그 빌려준 돈의 대가가 뭐야. 이자잖아. 이자.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의 원금은 회수해야 하는 것은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고 이자는 은행 입장에 수익이 되는 겁니다. 수익.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자본수익이 그게 뭐냐면 금융적으로 따지면 이자가 되는 거야. 그 이자에게 차지한 비율에서 이자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자율과 같은 의미가 할인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들이 이자율과 할인율은 위험을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이자율도 상승하지 그럼 자본수익률이 높아지면 환원율도 같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원율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는 환원율은 항상 모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수익률하고 자본회수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가로 친족도 있었어요. 그럼 자본회수는 뭐냐면 방금 논했던 거죠. 은행에서 대출해주면 돈으로 빌려주면 돈에 대한 수익, 수익이 이자잖아. 그래서 자본수익 이자율 또는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투자 자본회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돈으로 빌려주면 돈으로 회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을 만약에 100억짜리 샀다. 그럼 100억짜리 샀는데 부동산의 수명이 만약에 50년이다. 그러면 이거 회계처리할 때 100억짜리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돈을 100억이라는 현금을 유출시켰잖아.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100억이 투입된 그 현재 그 취득 시점에 100억이 투입된 비용을 전부 다 회계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왜? 100억 주고 샀는데 100억 주고 산 부동산이 수명이 50년이야. 그럼 100억이라는 돈을 50년 동안에 사용할 거를 미리 지출한 거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돈을 50년 동안에 나눠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뭐다? 감가상합비였었어요. 원가법을 공부하셨던 거. 그래서 보통 투자 자본을 회수할 때 자본에 대한 회수를 한꺼번에 회수한 거 나눠서 회수한다는 논리가 건물에 투입된 비용을 기간별로 비용 처리한다는 논리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 자본에 회수를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감가상각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출제할 때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에 회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리고 환원율은 이자율과 자본에 회수를 구성되어 있다 해도 맞는 말이고 환원율은 할인율하고 자본에 회수를 구성되어 있다 해도 맞는 말이야. 또 환원율은 할인율하고 감가상각률이 구성됐다 해도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결합해서 나오면 그것이 뭐다? 환원율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더 나갈 수도 있는데 이 정도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풀었으면 그럼 환원율은 뭐가 되냐면 부동산 가격분의 순수기라고 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할 수도 있겠지. 왜? 가격은 환원율 분의 순수기잖아. 그럼 얘가 이리로 가고 얘가 이리로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순수익이 1억짜리야. 환원율이 10%야. 그럼 가격은 얼마짜리가 돼? 10억짜리가 되잖아. 그럼 뒤집어서 가격이 10억짜리인데 순수익이 1억이야. 환원율은 몇 프로야? 10%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체인지한 거기 때문에 환원율은 가격분의 순수기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 문제가 역사상 최초로 나왔던 것이 참 재밌었는데 역사상 최초로 나왔던 문제가 이 구조 가지고 냈었어요. 옛날에 보면 자료가 어떤 게 되냐면 예상 총수익이 예를 들어서 숫자 그대로 해볼게요. 안 바꾸고 100만 원이다. 연간 총수익이 100만 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가 총비용이 나왔었어. 이게 30만 원인가 이렇게 주어졌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료로 연간 할인율이 주어졌어. 할인율이 5%다라고 하고 그리고 자본해수율이 주어졌었어요. 자본해수율이 만약에 2% 이렇게 주어졌던 거야. 그럼 물어본 질문은 가격이 얼마냐 물어본 거야. 이게 최초로 나올 만한 가치가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구할 때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잖아. 순수익을 알아야 되고 환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수익에 대한 자료가 요거랑 요거였었지. 그럼 총수익에서 총비용 뺀 것이 얼마야? 100에서 30 뺀 것이 얼마야? 70만 원이잖아요. 70만 원 위에다 집어넣어. 그리고 환원을 나눠야 되는데 환원율의 구조가 뭐하고 뭐이다? 자본수익뿌라 자본해수율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자본수익률이 뭐가 주어졌어? 할인율이 자본수익률이 5%고 이 부동산에 해수율이 주어졌죠. 얼마? 2%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돼. 얼마? 7% 그럼 70만 원을 7%로 나누면 되지. 그럼 이게 얼마짜리가 돼? 1,000만 원짜리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정답이 1,000만 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최초로 나왔었던 문제 수준에 적합한 것이었다. 요즘에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안 나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조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사실상 공부하실 것은 환원율은 수익률과 횟수율로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원율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지 534에 보면 이게 에이스가 여기서 등장하지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구하는 방법만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종류도 가끔 물어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책 순서가 좀 다르게 한번 해보면 거기에 보면 시장 추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럼 목차에 맞춰서 한번 해보면 시장 추출법은 뭐예요? 환원율을 어디서 구하는 거야? 그렇죠? 시장에서 직접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시장 추출, 시장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거래. 일종의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러니까 환원율을 적용된 사례가 있는 걸 찾아서 이거를 대상 물건 가격을 구할 때 적용된 환원율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념만 아시면 돼. 환원율을 시장에서 직접 구하는 거래. 끝! 끝이야. 두 번째 조성법이라고 있습니다. 조성법을 요소 구성 방식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이거는 옛날에 공식적인 방법이 딱 2003년인가 4년대에 우리나라 법계에서 없어진 방법이에요. 조성법은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무슨 개념 두 번째 줄까지 나와 있죠? 무효업률에다가 위험할증률을 더해감으로써 환원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게 끝이야. 조성법은 어차피 얘는 계산 문제 안 내요. 그러면 환원율이 이렇게 나왔어. 얘는 무효업률에다가 위험할증률을 더한 거를 환원율로 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조성법이 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야. 무효업률에다가 개별적인 위험할증률을 더한 거를 환원율. 그런데 이 구조를 가만히 보시면 뭐랑 똑같아? 뭐 뭐 뭐. 무효업률 나오고 위험할증률을 더했어. 뭐랑. 그렇죠? 투자론에서 투자가치 계산하는 요구수익률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요구수익률이 주관적 수익률과 객관적 수익률이었어. 주관적 수익률이잖아. 그런데 감정평가는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시장가치 계산을 논했었잖아요. 그런데 주관적인 투자가치를 구하는 요구수익률 그 자체를 가지고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구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놀란 거야. 그러면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구하려면 주관성이 개입된 경우도 이거를 객관화시킨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조치가 없이 그냥 요구수익률 그 자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효업률에다가 위험할증을 더한 거를 환원을 구하는 거다. 환원율을 하는 거다라는 거 개념 하나하고 딱 하나 더. 이런 조성법은 그래서 뭐가 개입될 예시가 많다? 주관성이 개입될 예시가 많다라는 거죠. 감정평가에도 우리가 관찰강호법에서 논했던 것처럼 주관성이 개입되는 것은 무조건 단점이야. 왜? 의뢰인하고 평가사가 짜가지고 가격을 조작할 의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하고 주관성 개입이 많다. 끝!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세 번째가 투자결합법을 참 내는 걸 좋아하죠. 투자결합법입니다. 투자결합법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최근에 그렇게 안 나눠져 있는데 그 반가로 3번의 물리적 투자결합법하고 반가로 4번의 금리적 투자결합법. 둘 다 다 투자결합법이에요. 그럼 투자결합법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물리적 투자결합법 하나. 그리고 금융적 투자결합법 둘. 물리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 건물이야. 수익을 창출하는 게 물리적 측면인 토지하고 건물이 결합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논리고 금융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물투가 안 맞는다는 거야. 돈이라는 협회 단위를 창출하는데 어떻게 토지 건물이 창출하냐? 그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이란 말은 내가 투자한 돈하고 은행이 투자한 돈이 합쳐져서 수익을 창출하더라. 이런 논리가 금투입니다.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것은 주관식 시험을 보는 평가사 시험 문제고 우리는 그냥 구불만 하시면 돼. 물투든 금투든 역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우선 객관식 시험 나올 때 거기에 물투가 있죠. 거기 보면은 토지 건물 나왔어요. 그래서 물투야. 토지 건물이 서로 어떻다? 다르다. 여러분 다르다에 동그라미 쳐야 돼. 다르다.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다르니까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 금투도 보세요. 저당투자 요구수인가 집은 요구수인가 서로 어떻다? 다르다. 다르다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 그래서 서로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다르다 다르다 하시면 돼. 그래서 투자 결합법이 뭡니까? 그러면 다르대 하시면 돼. 그러면 그 공식이 나와 있죠. 물투의 환원율을 구할 때는 토지 가격 비율이 있어요. 토지 가격 비율 곱하기 토지 환원율. 토지라는 개별 환원율이죠. 플러스 가중평 구하는 거니까 건물 가격 비율이 나오네. 건물 가격 비율 곱하기 건물 환원율. 이렇게 돼요. 토토건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가 해서 토지 가격 비율, 토지 환원율 곱하고 건물 가격 비율, 건물 환원율. 토토건건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근데 다르다는 건 뭐가 다르다는 거냐면 토지 가격 비율하고 건물 가격 비율은 5대5가 될 수가 있어. 근데 뭐가 다르다는 거냐면 토지 환원율하고 건물 환원율이 이게 다르다는 거야. 이거는 항상 달라요.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토지 여기도 환원율이잖아. 환원율은 뭐하고 합의를 하고요? 자본수익률하고 자본회수율의 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투자자가 토지에 자본을 투자했어. 얼마 투자했냐면 100억짜리 토지를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자는 투자한 돈으로부터 뭐를 생각해? 수익도 생각하고 회수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수익이 차지한 비율이 자본수익률이고 회수에게 차지한 비율이 뭐다? 자본회수율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토지야, 토지. 토지는 우리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영속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영속성이란 말은 무한대로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투자한 자본을 이 사람은 수익을 뽑아보고 임대해야 돼. 그래서 이 건물 토지를 수익을 찾기 위해서 임대하면서 임대 수익이 발생해요. 그런데 회술로 고려하는데 문제는 이 토지가 영원하다 그랬지. 그럼 이 토지 100억 투자한 돈이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도 그 상태를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뭐냐면 토지에 투자하기에 투입된 투자한 돈 100억이 있죠? 100억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는 거야. 언제든지. 언제든지란 말은 뭘 통해서 언제든지 팔아가지고 회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이미 취득할 때부터 이미 회수가 끝났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100억에 샀으면 나중에 100억에 팔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취득할 때부터 회수가 끝났다고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환원을 구할 때는 토지는 자본 수익률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토지는 뭐만 고려하라? 자본 수익률만 고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한번 볼까? 건물도 환원율이니까 자본 수익률보다서 자본 회수열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이 건물에 100억을 투자했어. 그럼 투자자는 투자한 돈으로부터 수익을 생각할 것이고 회수를 생각하겠지. 수익이란 말은 임대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수익이 될 거예요. 부동산이니까. 그런데 회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건물은 토지와 달라. 토지는 영원하다고 그랬지. 그런데 건물은 1년 지났어 10년 지났어 50년 지났어 점점 노후도가 돼. 그리고 얘는 토지촌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없어져 버려요. 무너질 거 아니야.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투자한 돈인데 토지는 영원해서 언제든지 팔아서 회수할 수 있겠지만 건물은 만약에 50년 후에 수수로 무너져서 멸실된다. 그러면 건물이 없어진다 하면 투자한 돈 100억을 회수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하겠죠. 아 건물은 없어진다면 회수가 안 되니까 이 건물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투자자본을 회수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50년이면 50년 동안에 매년 얼마씩 얼마씩 회수가 될 거예요. 그게 뭐다? 강가상학비야. 그래서 건물의 경우는 자본회수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야. 토지는 이미 회수가 끝났다고 보니까 자본술만 고려하면 되고 건물은 자본수익률뿐만 아니라 자본회수도 같이 고려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물투가 토지 건물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토지 건물 다르다 그럴 때 뭐가 다르다는 거다? 토지 환원율하고 건물 환원율하고 건물 환원율이 다르다는 거야. 근데 다르다는 건데 뭐가 항상 높다? 건물 환원율이 항상 높게 주어져요. 이렇게. 건물이 항상 높다 그랬어요. 뭐만큼 높아요? 자본 회수율만큼 항상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문제로 출제를 해요. 출제할 때. 그래서 내용상으로 기출문제 보면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출문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책이 예제가 없어가지고 금투는 환원율을 구할 때 환원율이 토지의 가격비율이 아니라 돈이야. 지분 비율이 있고 그리고 지분 배당률이야. 지분 배당률도 공부하셨잖아. 어디서? 투자론에서. 그리고 저당비율. 저당비율이 대부비율이죠. LTV 곱하기 뭐다? 저당상수. 꼭 저당상수 해야 돼요. 여기다 저당이자는 하면 안 돼. 저당이자는 환원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저당상수는 우리가 대출한 돈에 대해서 뭐죠?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합계를 계산하는 게 저당상수예요. 원금은 회수고요. 이자는 수익이기 때문에 저당상수 자체가 환원율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지분 배당률 하고 저당상수. 얘네들이 두 가지가 다르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통 지지저죠. 그러죠. 지분별 곱하기 지분배당률 저당별 곱하기 저당상수. 이렇게 지지저죠. 근데 이 금투에 의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시험에 내지는 않았어. 계산 문제로. 요것만 이제 출제되기가 좋은지 요것만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책에 보니까 오른쪽에 예제가 나와 있잖아요. 다음 이제 투자자가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가치가 얼마냐 물어봤어. 가격이 얼마냐 수입 방식 물어본 거잖아. 그럼 순수익을 알아야 되고 환원율을 알아야 되잖아. 그럼 순수익이 얼마나 주어졌냐. 순수익은 그냥 1억 주어졌네. 그럼 1억이야. 순수익이 1억 나왔어. 그럼 환원율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중에 지금 보니까 대부별 나왔네. 그리고 저당상수 나와서 지분배당률 나왔네. 그럼 대부별이 몇 퍼센트예요? 60%야. 그러면 대부별 나왔으면 벌써 지분배당률 나오면 금투 가지고 논하라 이런 뜻이겠죠. 환원율을 구해야 돼. 그럼 대부별이 몇 퍼센트가 나왔어? 60%. 그럼 당연히 지분비는 40%겠네. 여기다 지불하면 돼요. 지분배당률 주어졌죠. 지분배당률 몇 퍼센트? 12% 오케이. 그럼 저당상수 당연히 주어져야 돼. 저당수 몇 퍼센트 주어졌어요? 저당상수가 10% 오케이. 그럼 되겠지. 그러면 이 부분이 저당에 대한 기여도가 6%고 그리고 지분에 대한 기여도가 4.8%네. 그럼 더하면 몇 퍼센트예요? 환원율 10.8%네. 그럼 10.8%를 가지고 여기 나누는 거죠. 0.108로 나누면 1억을 나눠 얼마 금액이 나올 거야. 근데 거기 약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 실제에선 이런 식으로 문제 내지 않아. 이게 막 10.8%다. 그러면 이게 여기 딱 떨어지게 출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구하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오른쪽에 보면 다섯 번째로 돼 있죠. 에르도법이라고 있어요. 에르도법은 절대로 계산 문제 못 내요. 얘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당지원 한원법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에르도법 저당지원 한원법 이거는 체크만 잘해 보세요. 에르도라는 사람은 거기 지분투자 입장에서 나왔잖아. 부동산 보유기관 때문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 그리고 보유기관 때문에 가치 변화 그리고 보유기관 지분 형성분을 고려했다 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금투를 개량해 전혀 의미가 없고 그리고 세금 소득세가 가치의 미침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 에르도법은 방금 전에 첫 번째 줄부터 보면 보유기관 동안에 소득이 있고요. 그리고 보유기관 때문에 가치 변화가 있고 보유기관의 지분 형성분을 고려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꼭 꼭 아셔야 될 것은 한 가지야. 에르도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1959년에 개발한 방법인데 이건 나온 배경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다만 에르도라는 사람은 아까 세 가지 중에 꼭 아셔야 될 것은 책에서는 보유기관 동안에 예상된 현금 수입만 나왔지만 현금 소득 중에 무슨 소득까지 한 거냐면 가, 유, 순, 전우 중에 에르도라는 사람은 세전소득까지 했다는 걸 알아두세요. 세전소득으로 한 거야. 세전소득. 가, 유, 순, 전, 후 중에서 순, 가중 하는 건 타당하지 않고 세전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한 겁니다. 무슨 소득? 세전소득. 현금 수입이란 말은 뭐냐면 세전소득이랍니다. 그 세전소득을 별도로 체크해 주셔야 돼. 보유기관 동안에 세전소득은 세전현금 수지가 되겠지. 그러면 세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와셔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에르도법은 누구 입장이야? 저당투자 입장이야? 지분 입장이야? 총투자 입장이야? 이것도 투자를 나왔어.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가, 유, 순, 전우 할 때 가, 유, 순까지는 무슨 투자다? 총투자고 세전부터는 무슨 투자야? 지분투자야. 그러다 보니까 에르도드는 지분투자자 입장에서 환원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이 LG전자라고 해서 많이 해요. 학원가에서는 에르도드는 지분 입장이다. 왜? 지분율은 세전까지 했기 때문에 LG전자. 그러면서 내용상으로 세전 가지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은 끝난 거야. 에르도드는 재산세 재산세가 부동산 가치의 미출을 고려했다 안 했다? 당연히 고려했어요. 에르도는 왜 고려했을까? 왜? 재산세는 영업 경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세전이 나오려면 우에 영업 경비 다 털어내고 나왔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재산세를 고려했어. 그 다음에 저당이 미출을 고려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저당이 미출을 고려했지. 왜? 저당이 미출은 부채 서비스 얘기잖아. 부채 서비스 얘기잖아. 부채 서비스 얘기는 세전 나오기 전에 우회해서 이미 털어냈잖아. 그 때문에 에르도드는 재산세가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거 저당이 미출을 고려했어. 그러면 세전 가지고 했다는 그 다음 단계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야? 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았지. 소득세, 법인세에 미치는 거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거를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논리를 암기하는 게 아니야. 지분이다. 두 가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에르도드는 세전 가지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르도드가 다 타당한 이유로 설명이 돼요. 이거는 지분만 나오고요. 그리고 투자결합법에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더불어서 계산 문제를 되게 좋아하는 파트가 있어요. 마지막에 부채 감당법이 있습니다. 부채 감당법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가 부채 감당법 모른다 하더라도 부채 감당이라는 거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부채 감당율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죠? 부채 감당율은 투자론에서 아주 에이스잖아. 부채 감당율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법에 주장한 사람이 개털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개털. 이 개털의 직업이 뭐냐면 은행 대출 상담 직원이야. 대북이야. 대북이야. 은행 직원이야. 그런데 이 당시에 에로드라는 학자가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지분 입장에서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959년도 그 전에 투자 환경이 지렛대 효과예요.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부동산 건물 같은 걸 살 때 지분 투자에서 본인이 투자한 돈보다 은행 돈을 많이 끌어서 투자한 거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금액을 부동산 구매할 때 본인 돈보다 대출 금액이 많은데 에로드라는 그중에서 지분 입장에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한번 부동산 가치 적정 가치를 구하는 목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을 만들어보자 해서 개털이라는 어떤 은행 직원이 고안한 것이 부채의 감당법이에요. 이게 학문적인 의미는 없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시험관은 매우 문제에 대해 좋은 겁니다. 개털은행 직원이야.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관심을 갖는 내용들이 다 점철돼 있어요. 거기 보면 개념이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저당터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나왔잖아. 매기간 원금과 이자 합계. 즉 이게 뭐야? 부채의 서비스액이잖아요. 그래서 부채의 감당률을 하나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부채의 감당률에만 동그라미 치면 돼. 그럼 부채의 감당률이 뭔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잖아. 다시 부채의 감당률이란 뭐라고요? 부채의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다. 결과적으로 부채의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의 서비스액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풀어서 볼까? 순영업소득이 원금과 이자의 합계. 합계인 부채의 서비스액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를 부채의 감당률에 근거해서 환원을 구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부채의 감당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의 감당법은 부채의 감당률을 에이스를 잡아놓고 정리하시면 돼.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 구하는 거다? 은행의 입장에서. 저당 입장이야. 그럼 환원율을 어떻게 구하냐? 참 내기가 좋은가 봐. 환원율은 대부비율. 저당 비율이죠. 대부비율. 다 공부하셨어. 그리고 부채의 감당률. 부채의 감당법에서 부채의 감당률에 근거하게 돼. 공식에 꼭 부채의 감당이 들어가. 그리고 저당 상수. 다 은행이 관심 갖는 거죠. 대부죠. 대부죠. 그래요. 개털의 직업이 뭐라고요? 은행 대부계 직원이야. 개털 찾아가면 뭐라고 해요? 대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대부줘야 해요. 대부죠. 대부비율 곱하기 부채의 감당률 곱하기 저당 상수. 그럼 우리 시험에서 보면 대부비율을 주어져. 저당 상수 당연히 주어져. 이거 구하게 하지 않아. 주어져. 그럼 뭐만 구하게 할까? 그렇죠. 부채의 감당률만 구하게 하는 거죠. 대부죠. 대부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대 대부죠. 최근 부대자로 되는데 대부절을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연습문제로서 다음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면 얼마냐 물어봤어요. 수익 방식의 부동산 가치야.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순수익을 알아야 되잖아. 순수익이 얼마 주어졌죠? 순수익이 5,760만 원 주어졌네. 그럼 환원을 구해야 되잖아. 환원을 구하는 방법에 후보가 계산무제 내순 후보가 3개 있어. 투자결합법에 토토건건 지지저저 대부저 이렇게 3가지가 후보야. 다시 우리가 전체적으로 환원을 구하는 방법은 시조투엘부 이렇게 얘기하여. 시조투엘부인데 시장하고 조성법은 시장 직접 구한다. 시장에서 조성법은 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인데 중앙계율이 크다. 끝이야. 끝끝끝. 에르도는 무슨 소득? 세정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 끝이야. 그럼 계산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투자결합법에 물투금투,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채감당법, 대부저. 셋 중에 하나만 내는 거예요. 환원을 구하는 거. 근데 자료를 보니까 기억에 부채감당률이 1.2가 떴어. 그러는 이 부채감당이 나오는 순간에 토토건건 지지저저 탈락. 그러면 이것만 적용하면 되지. 이 부채감당률이 얼마나 나왔어? 1.2가 나왔어. 그럼 대부율과 부채 저당상수는 꼭 주어져야 돼. 그럼 대부율이 몇 프로로 주어졌다? 60%네? 0.6. 거파기. 저당상수는 꼭 주어야 돼. 저당상수는 얼마나 주어졌어? 8%? 0.08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되겠지. 딱 안 떨어지네. 8, 9, 8, 26, 9, 9.6%에다가 6, 6, 2, 3, 6, 9, 5, 4. 그럼 5.76%가 되겠네요. 그럼 거기 보신 것처럼 환원율이 5.76%니까 이거를 0.0576으로 나누면 되겠네. 나머지는 다 누가 해줘? 계산기가 해줘. 근데 5,760만원 5.76이잖아. 딱 떨어졌네. 그러니까 얼마가 나올까? 한 10억 정도 되나? 10억이라는 금액이 보기에 있으면 돼요. 10억이 어디 있어요? 2번에 있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수익환원법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아주 어렵게 지문 나온 거 다 패스하시면 되고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수익환원법의 개념. 장례, 순수익, 환원율, 미래현금 환원, 할인환, 가액 이거. 그리고 구조가 왼쪽 라인으로 순수익환원율을 구한다. 이 구조. 순환, 순환. 그리고 세 번째, 환원율의 구조. 환원율은 환수해. 그러니까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일이다. 환원율은 환수해. 이렇게. 그리고 에이스.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시조, 투, 엘브. 계산은 토토, 건건, 지지, 저저, 대부, 저. 이것만 내더라. 그리고 나머지 수익환원 방법. 53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539페이지까지는 전부 다 삭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540페이지에 나왔던 부동산 평가하는, 구하는 방법, 평가하고 22회 때 기출문제 있죠. 이거는 여러분 푸시면 안 돼. 이런 형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부동산 잔여법이라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거를 22회 때 출전이 잘못하고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이런 거는 풀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거는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건드리지 마시고 삭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41페이지에 수익분석법은 거기 법론상 규정이 있죠. 수익분석법에 해가지고 감정변형 방법을 말한다. 거기까지 법조문이다. 참고만 하시고 밑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안 보셔도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다 버리셔야 돼. 여기까지가 수익환원법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정리하셔야 될 내용이고 통계에 의하면 이게 30회 때는 계산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 100% 육박하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트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근래에 나왔던 걸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정도 수준이구나. 수치만 다르게 나오겠지라고 잘 생각하시면서 준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주제 7개 중에 5가지 했네요. 다시 지역개별문서, 가격원칙, 원가법, 거래사비약법, 수익환원법. 남은 2개가 남았어. 하나가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마 그리고 가격 공시제도가 있어요. 규칙상에 규정된 것이 543페이지에 보면 물건불 감정평가 방법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기다려주시고요. 여기까지 산방식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하셔야 돼. 효율성이 최고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를 문항수도 생각보로 많이 안 나오는 거니까 최대 3문제니까 잘 효율성을 가지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